오랜만에 5분 타노스 킬은 100개? 타노스는 5분 동안 최대한 얼마나 많이 죽이나? 지금 가러 가야겠다 뭐야? 킬 150개? 무서웁니다 와 나 이거 킬 많이 할 건데 아 이거 부캐로 해야되는 게 아 이거 부캐로 가고 싶어 좋아요와 구독 내 빠른 제일 빠른데 내 주총이라... 미쳤다 날로 먹었다니 몇 분 남았어? 아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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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주총 나와가지고 이거 보고 있잖아 급할 거 없어 발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싸 3분 남았다 3분 남았다 3분 남았다 부딪히가 Frau 소총 사수아님도 미안해 나 이렇게 비킬 생각은 없었는데 빠르시아 universities 그Cube 그게 뭐하는 짓이야 ruck 성능 삼총기까지 μe거 어우 그렇다 와 언제 올라갔니? 도망쳐 와 미쳤다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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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길 사이에 가라고 더 놀라운거는 카카오백을 하는거 아 8초 남았다 여기까지 하자 와 엄청 많이 했다 형 뭐야 뭘 시킬했어 와 첫판인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시작하자마자 치킨 먹었을때마다 더 많이 받았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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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